오늘은 국화과 식물로 시력보호와 항암치료에 쓰이는 수레국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레국화는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고 강가와 도로변, 공원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월부터 다양한 색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하며 시차국과 도깨비 부채라고도 부릅니다. 봄철에는 어린순을 나물이나 샐러드 국거리 등의 식재료에 쓸 수가 있고 여름에는 꽃을 제취해 꽃차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차갑고 강과 신장패에 작용됩니다. 그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양리학적으로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 중에서 시력증진과 안구염증 제거, 피부노화 항암치료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제약회사는 수레국화 추출물을 이용해 시력개선 치료약을 만들어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수레국화에는 펠라고닌이라는 색소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고, 국내에서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과 농내장 및 백내장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백내장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구수정체 혼탁화가 진행되고,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변화가 생겨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50대 이후 노안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또한 생약의학에서는 눈의 진정효과를 보여서 항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결막염과 눈충혈에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국화 주출물은 현재 제약회사 안구염증 치료제로 안약이나 각종 눈질환 치료제로 많이 이용되는 중입니다. 이때 수레국화 잎을 뜯어 침출액을 안약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3,5g을 다리거나 가루약으로 한 스푼씩 물에 타 먹기도 합니다. 다음 지상부에서 함유된 주출물은 노폐물을 제거해 인효작용과 담즙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방광염과 전립선 요실금이 발생할 때 약재로 쓰고, 남성의 생식셈과 성병으로 전파되는 요도염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뇨 곤란 문제로 소변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잎을 뜯어서 가루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뿌리는 뿌리를 말려서 우려 마시면 흡연으로 인한 니코친을 없앨 수가 있고,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시험관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으며, 호흡기 융합체 세포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헛기침과 폐에 가래가 자주 끓는 현상을 없애주며, 경락을 잘 통하게 해서 호흡곤란 현상을 줄일 수가 있고, 폐렴과 폐결액의 진행을 차단시키게 됩니다. 수레국화 항종양 실험에서는 고체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를 사멸하고, 세포 생장을 억제하였습니다. 대장암은 붉은색을 띈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수레국화가 대장암에 생긴 발암물질과 악성종양을 없애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국화 시에서 미량의 독성물질을 함유한 모스참인 성분이 위암과 복수암, 췌장암 등의 여러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간 정도의 세포독성을 보여 결과적으로 인체종양세포주에 대해 억제작용이 있음을 높게 사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씨는 용량을 초과하면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복통증상이 발생하게 되니, 씨를 암치료에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수레국화 전초추출물은 부종을 유발한 실험에서 발이 족척 부종을 억제하였고, 피부재생효과가 뛰어나 수렴성 산성 화장수로 많이 쓰입니다. 수레국화는 뿌리를 포함 모든 전초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3,5일정도 말립니다. 그리고 용량은 5,7g에 대추 몇개 넣고 물에 다려서 하루 2회씩 식전공복에 복용합니다. 또는 소량식차로 우려 마실 수가 있고, 꽃은 여름에 개화가 되면 그늘에 말려 꽃 하나 가루로 빠아 쓰시면 됩니다. 수레국화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씨에는 몇종의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사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